와! 주차장이 넓어요! 엄청 넓어! 와! 주차장이 200%도 넘겠어!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바TV 구독자 여러분, 꿀매물 소개해드리는 꿀맛 팀장입니다. 와! 주차장 엄청 넓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얻는 가격의 3룸이에요. 와! 엄청 싸네요. 그럼 여기 지하철 없을 것 같은데? 지하철? 6km만 가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요. 앞에 1, 5로 시작해. 그거 말해도 돼요, 지금? 괜찮아요. 저기선 비밀로 했잖아. 자꾸 나한테 199 얘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원룸 가격이네. 원룸 가격의 3룸!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원룸 가격은 3룸 만들어드릴게요. 와, 원룸 가격이야. 앞에가 1로 시작합니다. 뒤에는요? 비밀. 이쪽에 신간장 위치되어 있고요. 일관소등 버튼 위치되어 있어요. 충분히 당연히 있죠. 아,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엘리베이터? 아, 진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1억 중반이면 엘리베이터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아. 하지만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판상형 구조예요. 와, 이게 원래 이 정도 공간만 1억 중반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 공간은 그냥 1억 중만 하죠, 사실. 근데 여기는 방이 무려 3개나 있어요. 아, 디귿자형 주방. 디귿자형 주방에 우리가 편하게 일반에다 놓으시면 돼요. 아일랜드 식탁 준비해 놨어요. 여기 4명 식사 그냥 하겠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쿡탑도 그냥. 안쪽에도 수납 가능하고, 삼구 인덕션 포도 되어 있고요. 상부장 꽉 차 있어요. 주방 옆으로 바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자, 쭉쭉 들어오세요.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들어오세요. 안방이 이만해요? 안방이 이만해요. 삼천에 삼천. 오, 지금 이 공간이. 아, 여기 딱 파우더로만 하면 되겠다. 이 공간에 서랍장 해 놓으시면 딱 좋죠. 화석에 놓으셔도 좋고. 오. 창 놓는다고 하시면 열자 들어가고, 큰 침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부부욕실도 있어. 어. 바닥에는 미끄너먼트 타일 되어 있고요. 수건장이랑 그리고 환기창도 되어 있어요. 그레이톤이라 깔끔하고요.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요. 넓은 안방도 보셨고, 이번엔 바로 거실 보여드릴게요. 오, 최강 너무 좋다. 그리고 앞에 뻥뷰에요. 오, 그러네요. 네. 여기 봄대잖아요. 푸릇푸릇해요. 오, 마운틴도 보이네. 마운틴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너무 좋죠. 거실 폭이요? 삼천삼백오십 나와요. 오, 삼천삼백오십 나와요. 오, 삼천삼백오십. 이거 진짜 이거 2억 대 2억 후반 뭐 이래도 되는데. 2억 후반 사이즈지만 앞에가 1호로 시작한다는 거. 아, 대박이다 진짜. 야박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바로 옆에 삼천반방도 보여드릴게요. 이천사백에 이천오백. 오, 아니 솔직히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기대할 수 없는 가격이잖아. 삼천반방이 되게 쓸만한데? 삼천반방도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도 되고, 아이 방 줘도 되고. 오, 너무 싸다 진짜. 다용도시 공간도 좋아요. 오. 바닥 미끄럼한 스타일이고요. 단차 줬어요. 세탁기 건조기 이쪽으로 올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와, 대박. 화이팅창도 크게 나있어.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은, 지금 이거 한 4, 5억 대고. 솔직히 4, 5억 대도 찾아볼 수 없어. 인천에, 인천에 있으면 2억 후반대거든요 이거.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앞에가 1호로 시작한다는 거. 1억 중반이에요? 후반이에요? 초반이에요? 초반은 아니겠다. 중반이에요. 우와. 오늘 집은 작은 데가 없어요. 빠지는 데가 없어. 우와. 야, 이씨. 화장실 이거. 나 방금 욕할 뻔했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1억 중반인데 왜 다른 데보다 더 커요? 괜찮죠? 네. 환기창도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수건장도 있고. 이야, 대박이다.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깐요. 바로 옆에는 2번 방이 있으니까, 2번 방도 같이 구해드릴게요. 아, 여기서 봐도 넓어. 2,400에 2,900. 와, 이거 3m. 자녀방 쓰기 딱 좋죠? 아,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오늘 집은요. 어느 방면에서 창을 봐도 다 뚫려 있어요. 어, 그러네요.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한 가성비 소음 3로 보여드렸어요. 아, 진짜 이거 얻는 가격이 웬말이야, 진짜. 아이고, 깜짝 놀라요. 실제로 와서 보면 더 커 보여요. 아, 여기 공간도 있고, 진짜. 네. 식탁도 준비되어 있고, 장롤짜리 충분하고. 오늘 현장 분양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현장은 솔직히 말할게요. 1억 5,500입니다. 와. 언눈 가격이다, 언눈 가격. 깜짝 놀랐죠? 와, 대박이다, 진짜. 궁금해하시는 실입주금은요. 전액 담보대출 가능하니까 0원. 와우. 0원으로 내 집 마련하세요. 아니, 근데 이러면 월 불입금이 얼마인 거야? 월 불입금이 대충 따져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현장은 교통 호세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무입주의 1억 대 마지막 남은 세대고요. 오늘 현장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메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양수에서 꿀맨분 찾아드리는 꿀맛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해 주 rearmee 안녕하세요 저희 컨텐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